Hello everyone! 43강, day 20, art. 자, 드디어 day 20, art. 마지막 강의 공부할게요.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 멋져요. Face number 407, 416. 짠! 자, 우리 마지막 문제. 우리 멋지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스포츠 스타들은 법니다. 자, earn, earn money, earn, earn salary. 그래서 연봉을 벌다, 돈을 벌다 이런 표현 기억나시죠? Large amount of. 여기 S 붙은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같은 표현으로 뭐가 있죠? A large amount of. 얘는 머치를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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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몇 배 몇 배 몇 배 몇 배. 정말 많은 거.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정말 많은 돈을 벌어요. 그리고 and, are의 주어는 스포츠 스타드가 되겠죠? 종종 기본, 미디어 커버리지. 자, 미디어 커버리지 같은 경우는 미디어의 보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표지를 장식을 해요. 한국말로 하면 약간 좀 이런 게 자연스럽겠죠? 네, 무슨 잡지나 광고나 뉴스나 스포츠 스타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의미를 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요. 매스컴도 많이 타고요. 이런 얘기죠. 반면에 반면에 The arts, such as music, artwork, and plays. 자, 이러한 예술 같은 경우 자, 뮤직이나 예술 작품이나 아니면 plays, 연극은 무시를 당합니다. 자, 비-regulated. 수동태죠. 자, 무시를 당해요. 음, 리그레트는 무시하다. 이런 뜻인데, BPP 써서 무시당하다. Is it a positive or negative development? 자, 이러한 건의 긍정적인 발전입니까? 부정적인 발전입니까? 다시 말해서 스포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분들은 매스컴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어요. 하지만 순수 예술, 아니면 연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매스컴에서도 별로 다루지를 않죠. 자, 이러한 추세, 이러한 트렌드가 긍정적인 발전입니까? 부정적인 발전입니까? 자, 2-1번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볼게요. 자, 타픽은 뭐였냐면, 스포츠 스타들은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지만, 예술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Positive Development, 자, 긍정적인 발전이다라는 브레인스토밍 해봤고요. 또 부정적이다라는 브레인스토밍 같이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Increase, a healthier lifestyle. 더 건강한 생활방식을 도장합니다. 자,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포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아, 나도 박지성처럼 열심히 축구를 할 거야. 호날드, 메시, 나의 롤모델에서 축구를 막 하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운동을 더 열심히 많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Sports involved intensive physical activities. 자, intensive, 얘는 집중적인, 강렬한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좀 강렬한 육체적인, physical, 신체적인 육체적인 이런 뜻이죠. 육체적인 활동을 포함합니다. 당연한 거죠. 네, 스포츠 즐기는데, 스포츠를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이런 스포츠는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격렬한 활동이, 신체적인 활동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한 삶의 방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인간은 have admired. 자, admire. 동경하다 이런 뜻이죠. 정말 이렇게 우러러보다. 자, 동경해 왔어요. 현재 완료네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more sporting perfection. 자, sporting. 무슨 뜻으로 우리 배웠었죠? 예, 스포츠의 라는, 스포츠라는 형용사와 같은 스포팅, 스포츠의 완벽함. sporting perfection. 자, sporting perfection. 무슨 뜻이냐면, 예전부터 인류는 그 스포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그 스포츠의 한계점을 굉장히 좀 동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불가 100m 달리기 10초 벽이 깨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스포츠의 정말 최고점을 다다르고 싶다. 이러한 목표를 늘 우리는 가지고 있었고요. 이걸로 굉장히 동경해 왔습니다. 자, athlete. 운동 선수들은 영감을 줄 수 있어요. inspire. 영감을 주다. 이런 뜻이죠. 영감이라는 명사 뭡니까? inspiration. 그죠? 그리고 inspirational 이러면 영감을 주는 이런 뜻이죠. 뒤에는 동사로 inspire.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아도록 higher goals.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 선수들의 정말 그 힘든 훈련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우리는 비록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도 저 스포츠 선수가 금메달을 딴 그 노력을 본받아서 열심히 내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나도 언젠가 저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좀 그러한 영감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겠죠. moving towards instant gratification. 자 gratification 뭐냐면 만족감이에요. 그러니까 instant, instant은 뭐냐? instant 식품 그러면 즉석식품 이런 뜻 있잖아요. instant 음식들, instant feed 이러면 즉석식품이 되는 건데요. 뭐 3분 요리, 물 붓고 1분만 기다리세요. 뭐 이런 것들. 즉각적인 만족감으로 이렇게 향하는 것. 뭐냐면 좀 이렇게 이러한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포츠를 즐기는 것은. 그러니까 스포츠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여운이 있고 굉장히 긴 그런 만족감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self, 여기 instant 대신에 self으로 바꾸면요. self gratification 이러면 자기 만족감 이런 뜻이에요. 뭐 우리는 자기 만족감에 살죠. 자 좀 더 지적이고 문화적인 접근. entertainment. 자 이게 뭐냐면 이 오락에 대한, 즐기는 거에 대한 좀 더 지적이고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이게 art가 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브레인스토밍, 약간 말을 좀 따와서 조금 설명이 좀 더 필요하고요. 이따가 바디에서 제가 좀 더 풀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discourage. 몸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뭐를? 자 그들. 그들은 뭐냐면 여기서 의미는 예술가 됩니다. artists. from developing their talents. 그들의 재능을 개발하는 것을, 발달시키는 것을 못하게 막아요. reduce future opportunities for us to appreciate the arts.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술가들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미래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냐면요.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예술을 감상하는 우리의 미래적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술가들을 계속 지원해주지 않으면 예술가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화가가 될 거야. 그래서 화가 막 그림을 되게 열심히 그려야. 사람들이 내 그림을 안 사주고 계속 생계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아 인형 눈깔 붙이기야.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그리고 싶지만 생계를 위해서 인형 눈깔 붙이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예술이 좀 더 이분은 그 인형 눈깔 붙이기를 안 하고 계속 그림을 그리면 정말 이 예술적인 이런 훈련이 굉장히 이런 예술적으로 성취를 더 많이 할 거고 더 발달이 될 텐데 그런 거를 생계를 위해서 쓰게 되면은 우리가 미래에 더 훌륭한 작품을 볼 수 있는 정말 뭐 미래의 피카소나 이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점점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쉐인풀. 쉐인풀은 뭐죠? 쉐인풀. 부끄러운 이런 뜻이죠? 쉐인 그럼 부끄러움. 그리고 쉐인풀 이러면 형용사로 부끄러운. 자 쉐인풀 인더이스맨. 자 인더이스맨 뭐냐면 인더이스맨는 뭔가 폐해. 그죠? 굉장히 부끄러운 폐해요. 뭐해? The free market. 자유시장에 있어서의 굉장히 부끄러운 폐단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이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요. 그냥 뭐 인기 있는 거는 잘 팔리고 인기 없는 건 안 팔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술, 자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 야구를 보러 갈래? 아니면 음악회에 갈래? 그러면 물론 음악회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야구를 보러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유경쟁에 맡기면 자유시장에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은 국가가 지원을 해주거나 우리가 어떠한 지원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free market이라는 이 표현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서론을 이렇게 브레인스토밍하고 서론을 진행을 할게요. 저는 긍정적이라고 썼을까요? 부정적이라고 썼을까요? 여기 밑에 달린 게 조금 더 많죠? 그래서 저는 부정적이라고 아이디어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body1에 써주고 얘를 body2에다가 써주면 좋겠네요. 자 서론 두 문장으로 쓴다. 이제 귀에 못이 박혔죠? 자 첫 번째 문장은 topic을 우리 paraphrasing 하는 거였고 질문의 두 번째 문장은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을 해주는 건데 저는 부정적인 발전이라고 브레인스토밍 할 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paraphrasing, topic paraphrasing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topic 뭐였죠? 스포츠 선수들은 막대한 돈을 벌고 미디어를 장식을 하는 데 반해서 예술가들은 무시당한다.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어떻게 썼느냐 하면 the popularity, 인기죠. 인기. 누구의 인기? 스포츠의 인기는 a low way to be 운동선수들이 athletes 운동선수들이 벌게 벌게 해줘요. 그렇죠. 버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무엇을? best amount of money 여기서는 best라는 단어를 썼고요. 문제에서는 뭘 썼죠? larg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large amounts of money랑 best amounts of money 같은 뜻이 되겠죠. 그러나 skilled artists 숙련된 예술가들은 ignored, 무시됩니다. 여기 ignored 대신에 문제에서는 neglected라고 썼죠. 그래서 이렇게 겹치지 않게 네, paraphrasing 상당히 좀 쉽게 잘 돼있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대답으로는 우리 완성된 서론 보면서 설명 계속 이어갈게요. 스포츠의 인기는 가능하게 해줍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선수들 보통 복수를 쓰겠죠? 자, 벌게 뭐 best amount of money 막대한 돈을 여기 amount에 s 붙은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나 mean, while이라고 썼죠.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but이라고 그냥 썼어요. 숙련된 예술가들은 neglected 대신에 ignored라고 썼습니다. 무시당합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raises 자, 우리 rise랑 raise랑 이거 비교하는 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자, rise는 주어가 rise 앞에는 주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raise는 raise 뒤에 있는 목적어가 올라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this 트렌드는 트렌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목적어 the question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게 어떻게 여기선 해석이 되냐면요. 왜 이러한 트렌드는 왜 우리가 place on 자, 많은 가치를 스포츠 스타들에게 두는지 place to 다 라는 뜻을 썼습니다. 왜 우리가 많은 너무나 많은 가치를 스포츠 스타들에게 두는지에 대한 의문을 올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에게 많은 가치를 두지? 이러한 생각을 계속 한금 한다라는 거죠. 자, rais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이 이러한 의문이 계속 많이 생긴다. 그러한 뜻으로 해석해 주십시오. 자, raise랑 raise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디원으로 갈게요. 바디원은 뭐죠?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운동선수가 돈도 많이 벌고 매스컴을 막 장식을 하는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더 건강한 삶의 방식을 촉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은 계속 그 스포츠의 완벽함을 추구를 해왔습니다. 자, admittedly 인정하건대 admit는 인정하다 라는 뜻이죠. 인정하건대 there are some benefits 몇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associated with 뭐와 관련해서 뭐와 관련해서 having sports stars 자, 스포츠 스타들을 가지고 있는 거 뭐로서? 롤 모델로서 스포츠 스타들이 우리의 롤 모델로서 우리가 정말 스포츠 스타들의 롤 모델로서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예요? 장점을 이러한 트렌드는 굉장히 좋다 라는 바디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근데 여기 admittedly 뭐 인정하건대 이 말이 이 부사어가 나온 이 자체가 내 의견은 이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네 말을 어느 정도 수긍해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 admittedly 이 단어가 나온 이거가 뭐예요? 아 얘는 내 주장이 아니구나 얘는 상대방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런 뉘앙수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좀 더 건강한 삶의 삶의 방식을 권장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장려합니다. A healthier lifestyle for both children and others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더 건강한 삶의 방식을 이렇게 장려를 하는 거죠.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Most sports 대부분의 스포츠는 포함해요. Intensive physical activities 자, physical 육체적인 신체적인 인텐시브는 강렬한 집중적인 화장품의 광고 보면 인텐시브 care 이런 거 집중 그렇죠? 집중치료 이렇게 해서 주름을 펴주고 미백 효과가 어쩌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스포츠는 굉장히 강렬한 육체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 갈게요. 자, 또한 인간은 have admired 현재 완료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동경해 왔어요. 스포츠의 완성을 for thousands of years 자, of 이거 배우셨죠? 우리 지난 강의에서는 millions of people 수백만의 사람들 이렇게 배웠고 thousands of years 는 수천년 수천년 자, 여기 for니까 수천년 동안 사람들은 수천년 동안 스포츠의 완벽함을 동경해 왔습니다. 자, 예를 들면 in ancient Greece and Rome 그래서 고대의 그리스나 로마와 같이 이런 자, 우리 근대 올림픽이 열린 곳이 어디죠? 그리스 아테네가 되겠죠? 1896년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우리 근대 올림픽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예전에 고대의 그리스랑 로마 굉장히 옛날부터도 굉장히 옛날부터도 우리 그림이나 벽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도 굉장히 운동을 하던 스포츠를 즐기던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자, 아슬릿 운동선수들은 can inspire us 자,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Reach higher goals 도달하도록 더 높은 목적에 더 높은 목적에 도달하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운동선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너무나 열심히 훈련하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금메달 따고 이런 걸 보면서 아, 나도 정말 열심히 IH 공부해야지 이런 inspire 이렇게 영감을 불어넣어 준다 이런 얘기죠. Even if those ambitions have nothing to do with sports 이게 이러한 ambitions 이러한 야망이 이렇게 나도 꼭 IH에서 9점을 뗄 거야 이러한 야망 이러한 야망이 스포츠와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IH랑 스포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긍정적이다라는 거 우리 스포츠 스타들이 좀 더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베네피치가 있다라고 지지를 해줬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보시면 하지만 이런 즉각적인 gratification 즉각적인 만족감 으로 향하는 거에 대한 약간 좀 위험함에 대해 설명을 해줬고요. 그 두 번째는요 그죠? 우리 그 아티스트들이 스스로 재능을 개발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다. 이렇게 예술가들 무시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나중에 정말 나중에 정말 미래에 모차르트나 피카소 이런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만드는 걸지도 모른다. 이러한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yet yet은 아직 이런 뜻도 있지만 하지만 however but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것은 sad 너무 슬픈 일이에요. 뭐가 슬픈 일이야? 데리아가 We no longer 더 이상 뭐 뭐 안타 우리가 가치를 주다 이런 뜻이죠. value 가치를 매기다. 근데 우리가 더 이상 가치를 매기지 않는다면 artist를 뭐로써? as 뭐 만큼 as highly as we used to 우리가 used to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as as 뭐 동등 비교 이런 거 배우셨죠? 과거만큼 우리가 우리가 했던 것 만큼 우리가 과거만큼 높이 예술가들을 같이 매기지 않는다면 과거에는 예술가들이 굉장히 존중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지만 과거와 달리 요즘은 굉장히 가치를 약간 좀 낮게 두는 거 아니냐 이러한 내용이죠. 이런 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슬플 것입니다. 이 probably reflect 자 이것은 아마도 반영합니다. the way 자 the way 가 뭐냐면 뭐 방식 이런 게 되겠죠? 방식 어떤 방식이냐 많은 사회들이 많은 사회들이 have been moving towards instant gratification over 여기 문장이 조금 길어요. over an appreciation of life's more subtle beauty 자 이래서 여기에서 약간 좀 중간에 한 번 끊고요. 자 이것은 아마도 반영할 겁니다. 이러한 방식 어떤 방식이냐면 많은 사회들이 즉각적인 만족감으로 이동을 해왔어요. 네 have been moving 현재 완료 진행이 되겠네요. 많은 사회들이 많은 사회들이 이러한 즉각적인 만족감 여기서 말하는 instant gratification 은 뭘 말하는 거죠? 스포츠를 즐기는 스포츠 관람하는 이런 것들 의미를 하는 거죠. 뭘 넘어서 뭘 넘었냐면 subtle subtle 이 뭐죠? 미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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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좀 더 삶의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삶의 좀 더 미묘한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술이 있으면 굉장히 얘는 삶의 삶의 좀 더 미묘한 아름다움인데 지금 이거를 거의 등한시하고 즉각적인 만족감으로 사회들이 방향을 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술은 the arts 예술은 can be just as inspirational as sport 예술은 예술 또한 스포츠처럼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술은 스포츠처럼 또 영감을 줄 수 있어요. 우리 동사는 inspire 였고 inspiration 이러면 영감 그리고 여기서는 영감을 줄 수 있는 inspirational 이렇게 휴용사까지 다 됐죠? 세 가지 다 같이 보여주세요. inspire inspiration inspirational 그리고 종종 그들은 그들은 뭘 말합니까? 여기 the arts 를 받는 말이죠. 예술은 자 promote 촉진합니다. 좀 더 지적이고 문화적인 접근을 촉진해요. to entertainment 오락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 두 번째 아이디어 갈게요. 또 다른 문제 자 neglecting young artists 젊은 예술가들을 무시하는 무시하는 것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discourage 몸을 못하게 합니다. 그들을 뭐로부터 개발하는 것을 그들의 재능을 개발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financially 재정적으로 support themselves 자 support themselves financially support themselves 경제적으로 자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다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림 그려야 되는데 계속 인형 눈깔 붙이기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this intern 자 intern은 차례차례 이런 뜻이 있는데 결국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것은 결국 뭐뭐하게 됩니다. 자 줄이게 돼요. 모를 future opportunities 미래의 기회들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기회를 줄이게 되는데요. 뭐 할 거? To appreciate the arts 예술 작품들을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우리가 더 많이 우리가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기회를 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됩니다. A vicious circle 자 vicious circle 많이 들어보셨죠? 악순환 되겠습니다. 자 A vicious circle 꼭 알아주셔야죠. A vicious circle 자 악순환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굉장히 악순환 네. 정말 예술을 가진 아 정말 재능을 가진 타런트를 가진 예술가들이 생기 때문에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미래에 우리는 정말 더 아름다운 정말 그런 미묘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술 작품들을 더 감상하지 못하게 될 거고 이거는 계속 계속 악순환을 낳을 것입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동시에 스포츠 스타들은 continue to earn almost 자 이 단어 조금 볼까요? 이 단어 좀 보시면 obscene 자 obscene 무슨 뜻이냐면요 obscene salaries 뭔가 약간 좀 좋은 뜻은 아닌 거 있죠? 자 obscene 얘는 터무니없는 이런 뜻이에요. 자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스포츠 스타들은 계속해서 continue to earn 계속해서 봅니다. continue to 계속 계속해서 뭘 하다 이런 거죠? 계속해서 벌어요. 거의 터무니없는 월급을 벌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자 뭐라고 했지? 예술가들은 financial self-support themselves 살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스포츠 스타들은 obscene salaries 거의 터무니없는 그런 연봉을 벌어요. 자 이것은 shameful indictment 자 indictment 뭐라고 했지? 패단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패단이에요. 자유시장의 부끄러운 패단입니다. 어 그럼 이게 자유시장의 부끄러운 패단 이게 뭐야? 자 풋볼러스 축구선수들을 풋볼러스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풋볼 플레이어스 라고 할 수 있지만 풋볼 풋볼러스 풋볼 플레이어스 풋볼러스 자 풋볼러스 풋볼러스 는 can earn ten times ten times more in a week than most ordinary people in a whole year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자유시장의 부끄러운 패단이 뭐냐 대수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축구선수들은요. 벌어요. earn 벌어요. ten times more in a week 일주일의 열 배를 넘게 벌어요. 누구보다 most ordinary people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in a whole year 1년 내내 벌 수 있는 돈의 열 배를 일주일 만에 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은 연봉을 어느 정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많이 끝도 없이 많이 이러면 좋겠지만 뭐 한 40대 정도 40대 초반 정도 분들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정도를 1년에 연봉으로 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직업군에 따라서 연봉의 격차가 크지 5천만 원을 번다 1년에 그런데 축구선수는 뭐죠? 일주일 동안 5억을 버는 거죠. 일주일에 5억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날로 227억 메시 280억 이러니까 일주일에 거의 5억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격차가 너무 큰 거죠. 이거야말로 자유시장의 부끄러운 폐단 폐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예술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자유시장의 예술이랑 스포츠랑 다 놔두면 굉장히 안되는 거죠. 우리가 국가적으로 약간 좀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결론 넘어갈게요. 2-1 유형의 템플릿 그대로 떠왔습니다. For the reasons mentioned above, I would argue that the drawbacks 네거티브 사이즈 이런 거죠. The drawbacks of 스포츠 스타들의 popularity 자 그리고 여기까지 갈게요. 자 주어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나는 주장합니다. 자 단점 어떤 단점? 스포츠 스타들의 인기와 아티스트를 넘어서 잠재적으로 벌어들이는 것 아티스트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의 단점은 아우에이 능가합니다. 무엇을? 이것의 장점을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end of with 자 기본형은 end of with 결국 뭐뭐하게 되어 있다 라는 뜻이에요. 현재 완료로 썼습니다. 우리는 결국 뭐뭐하게 되어 있어요. less balanced culture and societal values 그래서 현재도 과거까지 자 어느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온 건데요. less balanced 균형이 덜 잡힌 문화죠. 그리고 society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societal 사회의 라는 뜻이죠. 문화와 문화와 사회적인 가치가 덜 균형이 그죠 맞춰졌다. 이런 뜻이 되겠죠. 과거에서 지금까지 너무 스포츠를 너무 우대를 하고 다른 순수 예술들은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화와 사회적인 가치의 균형이 잘 맞지 않고 있다. 이러한 뜻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바디2에서 공부했던 거 자 오늘 마지막 강의예요. 네 오늘 우리 다 100점 받기로 했었죠. 자 오늘 몇 개의 틀린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자 첫번째부터 늘 딱 뛰죠. 뭐예요? yet yet은 but이나 however의 뜻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이런 뜻으로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문장의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쓰셔야 되겠죠. yet it is sad that we 왜 갑자기 중간에 대문자가 나옵니까? 네 소문자 w 써주시고요. we no longer value artists as highly as we used to be. 우리가 과거에 높이 평가했던 것처럼 더 이상 예술가들에게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it probably reflects 가 되겠죠. 주어가 it 이에요. probably 예를 들면 부사하죠. 얘 상관없어요. 이 동사는 동사는 늘 주어를 따라가야 됩니다. 늘 동사는 주어를 따라가야 되죠. s 붙여주시고요. the way in which many many 예요. many many니까 society인데 여기 y s 그냥 붙이시면 안 되죠. y 지구 ti 아이고 얘를 s o c i e t i e s y 를 i e s 로 굳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having moving towards instant gratification 즉각적인 만족감 자 자기 만족감 뭐라고 했죠? self gratification 자 gratification 이런 단어도 좀 알아주세요. over an appreciation of life's more subtle beauty subtle 미묘한 이런 뜻 셔죠. the arts can be it's just as inspirational as sports and often they promote 가 되겠죠? they promote 주어니까 주어가 복수니까 여기에 복수동사인 promote s 빼겠습니다. a more intellectual and cultural approach 여기에 관사 어를 쓴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요? approach 접근 이런 단어 셀 수 있거든요. to entertainment another problem with neglecting young artists are 아니죠. 주어 뭡니까? another problem 얘가 주어져 단순해요. 그래서 are 라고 쓰면 안 되고 is 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we discourage them from developing their talents if they cannot financially support themselves 스스로 자립할 수 없다면 경제적으로 여기 공간 너무 많이 남아요. 제가 붙여쓰기 다 넣었어요. day 1부터 day 20까지 여러분 다 찾아내셨죠? 자 this in turn 결국 결국이라는 뜻이었고요. 차례차례 라는 뜻도 있지만 결국이라는 뜻을 쓰였습니다. this 단순이니까 reduce 아니요. 그리고 뒤에 s 끌어야 되겠네요. s 붙이고 future opportunities for us to appreciate the arts and it becomes a visual circle 자 a visual circle 뭐였습니까? a visual circle 악순환 이었죠. at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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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e same time 이에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리고 제가 same 앞에는 보통 더가 많이 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sports stars continue to 어? continue to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동사 원형 와야 되죠. 근데 여기 earning이라고 썼으니까 뒤에 ing 지우겠습니다. continue to earn almost sin salaries It is a shameful indictment of the free market that footballers can earn ten times more in a week than most ordinary people in a whole year. 이렇게 해서 우리 총 총 열 개의 틀린 문장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라서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만들었거든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짠! repeat sign 이게 뭘까요? 음악에서 repeat sign repeat은 뭐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신호 이게 뭐죠? 도도리표 도도리표를 말합니다. 우리 오늘 강의 마지막 끝났어요. 43강까지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 나는 완강했다. 그리고 딱 덮는 거 이거 조금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는 거 좋고요. 근데 1강부터 다시 보시기 보다는 내가 약간 좀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약간 어려웠었어 하는 거 중간 중에 골라서 들으시는 거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완강을 했으니까 아 난 데이 세븐이 좀 어려웠어. 그럼 데이 세븐으로 가시고요. 아 난 데이 셀틴이 좀 어려웠어. 그럼 데이 셀틴으로 가세요. 네 순서대로 굳이 들으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 두 번째 듣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발레를 한 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오늘 촬영하기 전에 발레 수업에 갔다가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막 물개박수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막 물개박수를 막 쳐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 드디어 툴을 했습니다. 이 한 번 도는 게 발끝으로 서가지고 도는 게 저는 정말 안 됐었거든요. 거의 한 달 동안 이 툴을 못 해가지고 근데 정말 발레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습을 하다가 너무 안 늘어가지고 한 3일 동안을 그냥 쉬었어요. 발레 연습도 안 하고 쉬었습니다. 근데 오늘 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툴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돌아졌어요. 저 정말 선생님한테 그랬거든요. 저 턴 포기한다고 어차피 제가 뭐 발레 선수가 될 발레 선수 이상하죠. 발레리나가 될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턴 안 하겠다고 근데 오늘 정말 포기하고 있었던 그 턴이 됐습니다. 영어도 이런 것 같아요. 계속해도 안 늘어. 나 이 단어 죽어도 안 못 안 외워지고 이런 표현 죽어도 못 쓰겠어. 이런 거 느끼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처럼 제가 턴을 못 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돌았던 이유는 계속 그 훈련량이 쌓여왔던 거죠. 여러분들도 이 영어 영어도 훈련량을 계속 쌓이시면요. 어느 순간 시험장 딱 가는데 이그잼이랑 얼굴 딱 가는데 방언 터지듯이 막 말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 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끊임없는 훈련이 여러분들의 IELTS 성적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다시 3강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Good luck to you. Bye bye.